불임의 원인은 다양하며 남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화로 1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할 경우를 불임으로 보는데요. 불임 원인이 대부분 여성측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측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여성측의 원인이 41%, 남성측의 원인 24%, 남녀 모두에게 있는 경우가 24%, 원인 불명의 불임이 11% 정도로 남성측 불임 원인도 절반 정도 됩니다. 불임 검사상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아닌 다양한 불임 원인들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